처음 만났으니까 인사부터 드릴게요 자 드럼의 일준희 베이스의 중협희 건반의 이종민 비타 이민기 양수영이 형 우리가 바로 쌍디아와 얼굴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대 전화 짓고 있을걸 그저 다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근을 막혔을 테니까 울지 울지 안아 몰라 울지 안아 울지 안아 울지 안아 아니 벌써 왼쪽으로 이렇게 가버리자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? 진짜 너 왜 그러는데?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정하기를 왼쪽에 댄다 오른쪽에 댄다 왼쪽에 댄다 오른쪽에 댄다 오른쪽에 댄다 이게 뭐야? 몇 날 며칠이 고민하다가 내가 정말 한마디 물어보는 거거든 평소에 이런 말 하든 막 계속 이럴 거면은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한 눈이 막혔을 테니까 울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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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울지 안아 몰라 울지 안아 몰라 울지 안아 몰라 과감한 연지 다시 막 울지 안아 잡고 있는 건지 전화기를 언태로 귀에다가 두른 채로 딴짓하는 짓 졸려 죽겠는데 마지막에 전화기를 한 땀에다가 언저만 하고 구워 구워 내고 있는 거죠 누가 죽겠다고 나도 나도 해 널 볼래 변화해 해 해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해 해 난 터린 공간은 어차피 안 된대 어 너도 마고 아무런 날이 없는데 어 충전기 뭔대로 엉켜 뭔데 별 수가 있나 그렇지 거기 올라 앉아있는 분들 내려오자 내려옵시다 아니 그 뒤에 스탠드 자석이 계신 분들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재밌게 저렇게 저렇게 재밌게 해줄게 누가 막고 있어? 누가 막고 있어? 누가 막고 있나요? 왜 자리 많은데 왜 왜 농구장에는 소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면 뭐 아니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뭐 어 그래 그래 천천히 와야 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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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천천히 닫히면 안 돼 천천히 와 천천히 천천히 너무 신난 거 아니냐 왜 다리가 많은데 왜 막고 가까이서 보면 좋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격하게 놀아야 되니까 조금 앞에 있는 사람 좀 지루하더라도 내려올 사람들 다 내려온 다음에 공연 마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입부가 좁으니까 천천히 앞사람 밀지말고 병사졌으니까 다치지 않게 왜 아 그래 아니 나는 내려오기가 싫어서 안 내려오고 있는 줄 알았어 넘어오는 사람들은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기 줄 서있는 사람들은 계속 천천히 줄 서있게 잘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볼륨 다운 자 이제 웬만큼 우리가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어 이제 어 마이크 마이크 조금 더 높여주시고 어 놀 준비가 이제 됐어요 웬만큼 뭐 이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 여러분들 목소리가 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웬만큼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 진짜 된 것 같아 잘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 잘 안 들려서 그래 아 그래 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을 알았으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둘 하나 둘 다 존나 뛰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대 전화 나를 짓고 있을 건데 그대 나를 몰라 자 한 번 더 뛰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남편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Thinking